가치쿡 김 선물 받고 당황하지 마세요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참 김은 과도한 섭취시 요도과잉으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에 3장에서 4장 이상의 섭취는 않도록 약속 구매는 꼭 친환경 양식 방법인 지주식 김으로 구입해주세요 그럼 출발 보고 가자 자 먼저 김 보관 방법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냉장고 냄새가 배지 않도록 꼭 이중으로 잠기는 지퍼백을 이용하여 한번 드실 만큼 소분하고 냉동실에 보관 후 그때그때 꺼내 드시면 오랫동안 변함없는 맛있는 김을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본요리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김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4가지 중 첫 번째 구운 김 두 번째 조미김은 이 둘은 사실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셔서 제외할까 생각했지만 구운 김은 김의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공유하고 싶었고요 만들기 귀찮아서 사 먹게 되는 조미김은 우리가 직접 바로 뿌린 기름과 소금이 묻은 김을 에어프라이기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쁘게 봐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운 김과 조미김은 전부 에어프라이기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운 김은 팬을 이용해 볼게요 굽기 전 일단 김맛을 봅니다 음 달다 달달한 김맛이 은은하게 느껴져요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간장이 있으면 더 풍미에 업이 될 수 있겠죠 진간장 1테이블스푼, 국간장 1분의 1테이블스푼, 물 1테이블스푼, 참기름 또는 들기름 2티스푼 참깨 갈아서 이렇게 넣고요 마늘 아주 약간 다져서 넣은 다음에 저어주고 굽기 전 김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밥도둑 되죠 간장찌킨 김은 밥도둑 질립니다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이렇게 맛있게 드셔도 너무 좋고요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김은 구웠을 때 비타민C가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구워드시고요 소독하는 개념도 있으니까요 약불로 팬을 달구고 굽습니다 색상이 약간 변하고 김이 약간은 수축되는 느낌이 들면은 구워진 거예요 너무 심하게 구워서 태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다 구워졌으니 다시 옆으로 와서요 일단 김을 자르고 밀폐용기에 담은 후에 잠깐 정리하고요 그냥 잘 구워진 김만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훨씬 김향이 좋아졌어요 구워질 때 수분이 날아가서 당연히 더 바삭해진 느낌도 들고요 돌긴 맛있다 밥이 필요해요 뜨끈한 밥 싸서 간장 찍어서 음 이거는 올킬 올킬 참 김이 저칼로리의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자 그럼 집에 야채하고 남은 닭가슴살만 있다면은 이렇게 김을 싸서 간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아삭한 식감까지 추가돼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는 체중 감량할 때 이 방법도 많이 써요 조미김은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전 이번에 말던 소금을 갈아 갖고 적당한 입자로 만든 다음에 쓰고 있고요 일단 붓으로 참기름 한번 툭툭툭 찍어서 여기저기 발라 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펴서 바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시고 옆으로 옮겨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김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발라져서 또 이 김을 굽게 되면요 식물성 기름이 김에 비타민C 흡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김 표면에 막을 씌워서 김에 비타민C 성분이 공기 중에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놓고요 130도에서 약 5분 정도 구워주면 끝납니다 정말 편하고 싶죠? 김 굽는 게 시간이 그래도 많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구우면 많은 양의 김을 단번에 구울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밥하고 이렇게 싸서 한입 음 야 참기름 향은 김과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서 먹는 김도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든 김은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요 정도 귀찮음이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다음은 조금은 생소한 김장아찌입니다 물 500ml 붓고 양파 칼집만 내서 반개 넣고요 표고버섯 넣은 다음에 마늘 5개 으깨서 이렇게 넣고요 파는 이만큼만 칼집만 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진간장 4 테이블스푼 설탕 1 테이블스푼 미온 1 2분의 1 티스푼 넣고 한 소큼 졸여주겠습니다 다려지는 동안 김 약불에 이렇게 덮어 놓던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냉장 보관된 경우 습기와 냄새를 날려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덮어서 그러니까 구워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두고요 끓여진 육수는 체에 걸로 식히고 레몬즙을 살짝 아주 살짝 신맛이 나나? 안 나나? 할 정도로 백그라운드로만 살짝 깔아 주시고요 레몬즙을 처음부터 넣지 않은 거는 팔팔 끓이면서 레몬즙 향과 맛이 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넣은 겁니다 파프리카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청고추 홍고추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패스 하시면 됩니다 참깨도 갈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표고버섯도 다 식었으면 건져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다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씩 한 장씩 넣고 수저로 가운데 부분 적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 주시고요 파프리카 참깨 뿌리고 참깨 간 거는 다 소스에 섞어 버리죠 편하게요 올리고 뿌리고 적시고 또 파프리카도 넣어주고 중간중간 이렇게 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남은 소스는 위에 살살 가야 쪽으로 해서 부어 주시면 끝 하루 정도 뒤에 밥을 싸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별미입니다 별미 맛있어서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운하게 김국 및 김메밀국수 한번 끓여 볼게요 2인 기준입니다 참기름하고 식용유를 1대1로 약간씩만 두르고요 소고기 양지 200g 넣고 볶다가요 액젓 약간 넣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다시 볶아 줄게요 마늘 으깨고 대충 다져서 넣고 이제는 수분을 다 날리고 마이야르 노릇노릇 나오면 물 1리터를 넣겠습니다 끓기 전까지 김 6장을 손으로 이렇게 부셔두고요 비닐에 넣고 부셔주시면 더 좋아요 고명파 송송도 같이 준비하고 양파도 이정도 채 썰어서 준비하고요 액젓 1 테이블스푼 국간장 1 테이블스푼 굴소스 1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고 위에 뜬 불순물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김 다 넣고요 혹시 여기서 많이 쫄아서 짠 경우에는 물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김국은 끝 이렇게 드시면 김국이고요 음 아주 담백합니다 전 양파를 넣고 태국 라이틴 매운 고춧가루 넣고 삶아서 찬물에 미리 삶아둔 메밀국수의 토려무 파 송송 고명 박박 김메밀국수 완성입니다 맛있어 보이시죠 한입 먹어볼게요 음 요고 요고 정말 별미입니다 구독자님들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